제주 이십니까? 아냐 항상 아시잖아요 서울입니다 아 그러시면요 네 서울 날씨 어떻습니까? 너무 좋습니다 후덕찌근하네요 아 서덕찌근하십니까 여기는 흐리입니다 네 여기도 흐려요 우리 명구형 마음속처럼 여기 그 와이프 선수님 세수시면 저처럼 넘어가서 맞으실 텐데 어떻게 최곱니다 별일 없으시죠? 네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이따가 전화할게요 저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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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Pronou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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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